난 유페라고 험함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박스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 여기서 찍고 있는 일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노트북에 제 필드를 지금 장악했기 때문에 저 키바사는 제가 책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찍고 있다는 거 양해주 부탁드리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눈을 호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양놀이가 있으니까요 어디서든 대사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찍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이제 살벌게 사게된 듀얼리스트 팩입니다 배틀시티 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쓰레기만 나온다는 말인 아 네 쓰레기들만 나온다는 그런 말인 제보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뭐 원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뭐가 나오지 이거 참 믿음이 안가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뜯긴 참 편하네요 앞에 나오자마자 시간의 맛사가 나오는군요 되게 불안하구먼 시간의 맛술사 아 맞다 이거 화면 좀 조절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툰월드 그 다음에 곤충여원과 무덤의 동반입니다 헐 대단해 그 다음에 쥬라게도 이거는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 뭐였냐 그 다른 이제 사총대기 들어가야 하는데 그 충원마대기나 일단 무덤의 동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뭘 따라 암흑게대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딱히 이제 필요했었는데 다행이네요 근데 저걸 풀어버렸구나 암흑마적 길퍼대문가 사신대제 그 다음에 전설의 어부입니다 예 근데 가면의식스가 그 다음에 툰 목차입니다 야 이거 뭔가 되게 너무 고정적이다 너무 고정적이다 이거사 킹스나이트 그 다음에 헬스트릭파티랑 그 다음에 블루아이즈 툰드래곤이랑 마법돌의 채굴이랑 그 다음에 툰블랙메이션걸입니다 이거 옛날에 구하기 힘들었던건데 다 풀었네 세상에 그 다음에 킹스나이트 퀸즈나이트 그 다음에 곤충여왕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매장가 그 다음에 가면마즈 헬레이저 와 이거 나 옛날에 되게 구하고싶었던거 같은데 이렇게 어이없게 구해버리냐 하하하하 세상에 저거 내가 옛날에 되게 구하고싶었던건데 와 이제는 이렇게 쉽게 얻어버리네요 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하하하 드래곤에 이제와 그 다음에 만화경 화려한 분신 그 다음에 이제 툰 쌍둥이 잘매 엘프 그 다음에 이제 카오스의식과 속사포 드래곤입니다 그 다음 카드입니다 철의기사 기어프리드 그 다음에 툰월드 그 다음에 곤충여왕 그 다음에 드래곤의 피리로왕 그 다음에 이제 다크네 네 다크네크로피어 와 되게 오랜만에 본다 저거 하하하하 저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로켓전사 만화경 화려한 분신 그 다음에 블루아이즈 툰드래곤과 그 다음에 드래곤의 피리와 그 다음에 푸르네 백룡인데요 이렇게 해보면 참 이제 좋을 것 같지만 흠 잘 나오는 겁니다 하하하하 푸백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젠장 로켓전사 그 다음에 잭슨하이트 그 다음에 전설의 어부와 그 다음에 에나미 컨트롤러 그 다음에 감염마술 이제 헬레이저 그 다음 푸백은 멋있니까 따로 빼놓고요 저 얘네 건데 블루아이즈 툰드래곤 그 다음에 에나미 컨트롤러 시간의 맛을 써 블랙메이션글 오오 초판이구먼 초판 맞나? 아 초판 아니구나 흠 오오 그 다음에 이제 속사포 드래곤 참 이것들 나오니까 기분은 좋군요 그 다음 팍입니다 그 다음 팩입니다 드래곤의 제왕 만왕의 화려한 봉신 전설의 어부 그 다음에 무덤의 동반과 그 다음에 이제 아프피스의 화신이네요 뭐야 저 카드 하하하 그 다음 카드입니다 툰 쌍둥이 잘매 엘프 그 다음에 이제 허리석은 매장 암흑마저 글파열데몬과 블랙메이션 하하하 다크네크로피아입니다 분명히 이게 뽑으면 기분이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좋지? 이상하네 하하하 참 이상하단 말이지 천천히 찍어볼게요 시간의 맛을 써 퀸즈 나이트 해피레네드 세자매 어리석은 매장 그 다음에 아토피스의 과신이구요 참 읽기가 참 편한 것들만 나오는군요 그 다음 팩입니다 철의기사 기어프리드 툰 월드 그 다음에 블루아이즈 툰드래곤 가면맛수의 의식 그 다음에 죽음의 대파괴밀이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이제 변화된거일걸요 효과가 보자 천연의 모든 원스널 한자를 대상하고 폐하스버 접근하고 1500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아 에라타 먹은거네요 하하하 역시 에라타 먹은걸 나와야지 그 다음 팩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참 궁금하네요 하하하 드래곤의 제왕 사신의 대제 전셔러 여부 그 다음에 드래곤에 부리는 피리 오 주라게도 두장째죠 저게 이제 사축댁에 꼭 피했던 카던데 지금 뭐 사축이 많이 가버렸단 말하네 악마적 길퍼데먼 그 다음에 잭스나이트 그 다음에 툰 쌍둥이 자매 엘프 그 다음에 이제 마법더굴 채굴강 그 다음에 버스터블레이더입니다 흠 흠 흠 기분은 좋군요 킹스나이트 얘네 카드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니 해피테릭파티 그 다음에 블루아이저 툰드래곤 그 다음에 감염마사의식 그 다음에 버스터블레이더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라가나온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아닌가 어찌됀 툰 쌍둥이 짬 엘프 그 다음에 어리석은 멘장 그 다음에 로켓전사 그 다음에 용암마신 라바골렘이 무려 울트라레오로 나왔습니다 울트라단메의 슈레오죠? 아닌가? 헷갈리다 울트라단메의 슈퍼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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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옛날 노마을이었는데 말이죠 멋있긴 멋있군요 자 카우스대기다 집어넣어야겠다 그 다음에 감염 마사의 헬라이저 이렇게 나와주네요 그 다음 팩입니다 암흑마저 길퍼데모 그 다음에 사신의 대제 그 다음에 구체 시한폭탄 그 다음에 무덤을 동반과 죽음의 대파괴바이러스입니다 저건 참 이 카우스대기 이득이네요 저 카우스대기가 레어더 높다보니까 제가 원래 지금 쇼타덱이 일명이자 카우스대기인데 쇼타덱이의 블링드기인데 그댈이 다 집어넣으면 참 좋을 것 같군요 아무튼 전설의 어브 감염 마사의 의식 그 다음에 드래온의 제왕과 그 다음에 용암마신 라바그라미 또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아포피스 그 다음에 화신입니다 호호 이거 이렇게 뜯으니까 상태가 안좋다 블루아이즈 툰드래곤 마법돌의 채굴 그 다음에 철회기사 기어풀이다 인조인간 사이코쇼커 멋있긴 참 멋있단 말이지 레어도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맘에 안들지 내가 죽으면 대파괴바이러스입니다 빨리 신이네 나오란 말이야 이거 이거 뭐였더라 한 박스에 모든게 다 넣은 다음에 킹스나이트 튜월드 그 다음에 전설의 어부 그 다음에 감염마사 이식각 그 다음에 이제 최후라면 함께 뭐야 이 카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효과 안보니까 이 효과를 좀 보여드리고요 최후라 함께로 최후라 함께로 한트남 밖에 사용할 수 없다 네 발동할 수 없다 서로 패가 3장 이상일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서로 패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덱을 아래로 되돌리고 자신의 2효과를 서로 되돌린 수만큼 곱하기 300라이프를 상실하고 그걸 자신 덱에서 5장을 들어왔다 서로 덱에서 5장을 들어왔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좋잖아 메타모르프트 생각나네요 그 다음 카드입니다 킹스나이트 퀸즈 나이트 곤충영화 카오스의 의식과 마법강의 어린애 마법의 어립광대 되게 특이한 카드 많다 오호 되게 특이한 카드 많다 오호 오호 네 그 다음 팍스 네 그 다음 패기죠 힛나와라 나와라 철액에서 기업브레드 그 다음에 해스크릭 파티 그 다음에 해피레디 세자미라 에나믹 컨트롤러 히다리미기 A-B 툰목차입니다 호호 보통 이제 뭐가 나올지 참 궁금하군요 하하하하 로켓전사 만약에 화려한 봉신 그 다음에 튼 싼둥이 잘메일프 어리지건 매장가 마법 어리깡이 광대입니다 아니서 노래를 바꿔야겠어 내가 못버티겠어 노래좀 바꾸자 좋아 이 노래를 좀 들어보자 하하하하 팩이 맘에 안들어 하하하하 좀 흥겨운 노래좀 들으면 생각했어 시간에만 할수있다 오케이 튼운드와이드 그 다음에 블루와이즈 튼운드래곤 그 다음에 석사포 무덤에 동망가 석사포 드래곤입니다 좋아 하하하하 그 다음입니다 드로드 여제왕과 잭슨하이트 해피데이드 세자매와 마법돌의 채굴과 네 봉마의 화살이란 카드가 나왔는데 뭔 카드지 이 카드는 발동에 대하여 마법 함정 몬스터카드 발동할수 없네요 오이건 좋네요 여기까지든 자신선은 상대 배틀페이지의 개시에 발동할수있다 이 카드 발동후 턴 종류식에 서로 마법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발동할수없다 마법 견제하기 네 마법 견제하기 참 좋군요 왜냐면 저같은기는 그런 되게 많으니까요 하하하 좋긴 좋구만요 하하하 뭐 어쨌든 철의기사 기어프리드 퀸즈 나이트 구체 시향폭탄가 카오스 의식가 라익신용 구체형입니다 우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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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앙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우왕 하하 하하 여러분 솔직히 알려드릴게 있어요 듀얼리스트 편 듀얼리스트 펙페티시피 편에서는요 라익신용 구체형이 한 박스당 무조건 한개가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한 박스당 무조건 한개씩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오늘 박스요 라엑신의 구체형을 구하려고 했던게 아니라 여기있는 아까 보시다시피 주라게든을 얻으려고 했던거거든요 어딨니 이거 얻으려고 오늘 박스 뜯은거거든요 솔직히 이거 퓨어리스트 베티시티 편이요 실패시에 18,000원이어서 드럽게만 비싸요 이거 참나 어쨌든 두개 남았으니까 마저 뜯도록 하겠구요 로켓전사 마너경이자 화려한 봉신과 구치원 시합폭탄과 어리석은 매장 마법컷은 여기로 갔네 그 다음에 툰메시영글 네 메시영글이구요 블랙메시영글 마지막입니다 암묵마저 길퍼데몬 그러면 잭스나이트 툰의 쌍종이자인 매크 그 다음에 가면마스의 시카 그 다음에 다크는 그로우피 이건데 좋게는 나왔네요 좋게 나온거 겠죠 일단 라익신용 구치웅도 다 꽤 비싸진 않고 일단 여기서 비싼 카드 하나도 없어요 건질게 하나도 없어 건질거라면 오직하나 여기서 이제 오직하나 건질수 있는거 그나마 제일 쓸만한게 어딨니 넌 뒤로갔다 주라게도입니다 이거 말고 건질게 없어요 여기 뜯을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면 이거 두장이 끝이에요 주라게도가 끝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면 뽑을거 딱딱하게 뭐 건질거 있나 없어 뭐야 이게 야 솔직히 주라게도는 솔직히 세장은 줘라 이거 18,000원인데 18,000원인데 주라게도는 솔직히 세장은 줘야지 이거 너무하네 손해만이 봤구먼 그런 다음에 이제 가면만 네 마법카드용에서는 어리석은 매장 어리석은 매장 건질 만하죠 모더멸이 동반이자 암묵게되겠니까 제가 암묵게마저 건질 만하죠 건질 만하죠 여러분 두개가 끝이네요 자 그 다음 함정 카드 아 맞다 맞다 아까 보니까 가끔 이제 뭐 있다가 사이드덱이 아니 사이드덱이 아 사이드덱이 들어갈 것 같은 여기는 이제 복마의 화살말고 딱히 건질게 없고요 왜냐면 저게 뭐였따라 그 뭐였따라 마험덱이 하나도 없는 데기면 저게 딱 필요하긴 하니까요 함정 카드만 채우라 한 끼라는 게 약간 좀 재밌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은 딱히 쓸 게 없고요 의식몬스터로 해봤자 카오스 쏘이저에 오버드라 카오스 되겠다 그냥 가끔 이제 레어도 높이겠다 그 한낱 좀 집어넣겠고 여기는 매장 여러분 이거 좋아 보이시죠 결국에 앨범 행위입니다 라이싱은 구체형 결국에 앨범 행위예요 네 뭐 신을 뽑으니까 기분은 좋군요 신을 뽑아서 기분은 좋긴 하군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점점 감사합니다 저의 댓글 브로우스 구독 부탁드려면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바이바이 야 오늘날 왜 이렇게 빡세지 요즘 빡세서 왜 이렇게 건질 게 없니 흐흐흐흐흐흐흐흐